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재빙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대웅 모닝컴 재빙기입니다. 저렴이 재빙기로 막쓰기 좋고 작아서 휴대성 우수하며 얼음 사용량 적은 곳에 추천드립니다. 4위는 아쿠알레 냉온수기 겸용재빙기입니다. 사무실에 놓기 좋은 제품으로 활용도 상당히 높고 작동법 간단하며 실사용 만족도 높은 제품입니다. 3위는 쿠올의 업소용 재빙기입니다. 업소용대 용량 재빙기로 호프집이나 작은 카페용으로 좋은 용량이고 설치 지원하며 급속 재빙기능이 있습니다. 2위는 신일 스텐 재빙기입니다. 프리미엄 재빙기로 일년무상 AS 제공 중이고 얼음 사이즈 3단계 조절 가능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1위는 주코 가정용 재빙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재빙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일년무상 AS 제공 중이며 작동소음 조용한 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